예금, 보험, 투자, 카드를 이용하거나 잠재적으로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우리는 금융소비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활에서 떼어낼 수 없는 금융. 하지만 때로는 금융에 대한 무관심으로 피해를 보기도 하는데요. 금융소비자로서 보호받기 위해 우리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혹시 주택자금이나 창업지원금 등으로 대출을 받은 상황에 노일진을 났나요? 대출로 인해 이자 납부를 위해서 사람들은 허리끼를 졸라매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출을 받은 사람이 연소득 증가, 직위의 변동, 신용등급의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을 경우 우리는 금융회사의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금리인하 요구권이라고 합니다. 먼저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및 근로소득 원청징수 영수증 등 신용상태 개선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에 금융사에서는 수용 여부를 판단한 후 결과를 안내하게 됩니다. 작년 2018년 금리인하 요구 제도를 통한 대출금리인하 건수는 약 17.1만 건으로 연간 4,700억 원가량의 이자가 절감되었다고 하네요. 단, 금리인하 요구 조건 및 신청 방법 등은 금융사마다 상의할 수 있으니 먼저 문의 후 신청해야 하는 것 잊지 마세요.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수많은 금융기관의 상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금융기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재산의 존재를 한눈에 파악하기는 어렵죠. 자신이 사용하거나 숨겨진 금융기관의 재산을 모두 확인하고 싶다면 내계좌 한눈의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계좌 한눈에는 모든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공동의 서비스로 자신이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를 한눈에 조회해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잊고 있던 계좌의 존재 여부 및 잔액을 한 번에 확인하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손쉽게 잔고이전이나 해제할 수 있어 개인재산 관리에 효율적입니다. 최근 3년여간 709만 명이 계좌 잔액을 확인해 922만 개의 소액 계좌를 해제하고 945억 원을 찾아갔다고 하니 내 숨은 계좌. 찾아보는 것이 좋겠죠?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캠페인은 NH농혁은행과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